할 거 없어요.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은 우주 백궁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별에서도 얼마든지 가져오고 가고 합니다. 이게 362 무 8800불의 별에 인구 이동은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점점 아기를 안 낳고 있을 때 있을 때에는 그 지옥으로 다 가버릴 때는 거기에 대체하는 영혼은 천지 만지입니다. 유네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구와 나이가 비슷한 별에서 와. 그러니까 그 인연이 처음에 와서 시작되니까 말 마이크 잡으세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버러지나 동물로 있다가 사람으로 오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또 인간은 또 벌레로 가고 또 그쪽에서 돌아오는 영혼이 많으니까 항상 대기상태야. 알겠죠? 심지어 사람 하나한테만 해도 얼마가 있죠? 몇 천조가 있어요. 미생물이.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물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세요. 맹패하고 나니까 자기 가족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는데 얼굴은 사람인데 이빨은 개 이빨이야.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입이 개야. 어머니가 개로 있단 말이야. 개로 있는데 어머니가 좋아서 웃는데 개 이빨이야. 얼마나 가슴 아파해요. 옛날 어머니 모습인데 입이 있는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개입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머니가 개로 있다가 명패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백궁으로 가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랬겠어요. 자기 어머니 입이 개입으로 돼 있는데 얼굴 모습은 어머니야. 입이 개야.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개로 있다가 자기 딸이 맹패를 해주니까 그 짐승 세계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지. 백궁으로. 또 하나는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애완견을 백궁 맹패를 해주잖아요. 애완견이 바로 모든 걸 초월해서 백궁으로 가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개로 안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지위계급 고함 막론하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맹패를 했다. 그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그냥 같이 달라져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 하나 잘 태어나면 온 집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를 만난 인연이 나를 만난 인연이 한 사람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몽땅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맹패를 한 사람들이 간정을 많이 받잖아 내가. 그러나 책으로 낼 거야. 알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머니가 돌아가 나면 굿을 해보면 쌀을 딱 갖다 놨잖아. 그러면 새 발자국이 찍혀있잖아. 그러면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 인간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업장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동물과 인간이 수없이 넘나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 병뚜껑이나 이런 플라스틱 아잇 아이큐가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보다 1억배 여기다가 내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 이름이나 프랑스 이름이나 어떤 글자를 들이대도 얘네들이 다 알아 몰라 알면서 또 지구 전체에다 송출하죠 송출하는 속도가 1초가 안 걸려 여기서 영국까지 이 에너지가 고행령이야 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1초가 안 걸려 영국에서 오링테스 하면 안 떨어져 그러면 여기다 대면 또 안 그러나 얘도 지능이 인간보다 1억배야 그러니까 얘 지능이 얼마예요? 이 지능이 1조야 1조 인간의 지능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탁 러시아말로 내 이름을 딱 대면 영국에서 오링테스 하면 안 떨어져 떼버리면 영국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귀신이 곡을 하나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들이 지능이 물질들 이 마이크 지능 여러분이 부부싸움하면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백궁으로 에너지를 보내요 녹음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들이 지능이 10억이야 10억 그러니까 지능이 보통 1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죽어있는 물체들은 생명이 없다 그랬죠 거짓말이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말입니다 요것도 맞죠 지능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꽃 우리 저 선생님 머리카락 저 옷 지능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보다도 지능이 좋고 전달 속도가 뇌보다도 훨씬 빨라 알겠습니까 뇌는 색수상행식 물질감각 인식반응 정보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가구나 이런 집은 말이요 우리 언어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속도가 우리 뇌보다 10억 배에요 10억 배 이해가죠 이러니 이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거짓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를 백궁 옆에 올리면 그냥 백궁에 가서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완견도 우리는 받아줘 그러니까 암호 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나 딴 데서는 안 받아주겠죠 우리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알죠 네 네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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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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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